부동산 경매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바로 명도와 권리분석입니다. 이 두가지 중에서 권리분석은 경매관련법을 조금 공부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외우고 적용하고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유형대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명도는 어떨까요?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은 뒤 성공적인 명도를 위해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라는 것은 기존에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람 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권리분석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암기해서 적용하고 활용한다고 수학문제가 풀리듯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는 전 주인이거나 임차인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은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분이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경매를 당해서 임차인들은 본인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전 소유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저런 사정을 다 고려해서 낙찰자는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갑이 아닌 을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동산 경매 명도에서 낙찰자는 을이 아닌 갑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돈을 떼이고 억울하고 딱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이 도덕적으로 괜히 미안한 마음에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저 자세로 들어가면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것과 같고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점유자는 낙찰자와 채무관계는 없지만 일단 억울하고 화가 나있기 때문에 명도를 위해서는 사람을 잘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의 과정을 알고 명도의 발생 이유를 파악해야 점유자인 명도 대상자를 만나서 원만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명도는 다음과 같이 접근하셔야 합니다. 1. 낙찰자는 합법적으로 집을 산 주인입니다. 낙찰자가 명도 시에 점유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저 자세로 나가는 것은 부동산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매라는 것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신다면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낙찰자는 당당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집을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이 더 이상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이 임차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기분이 어떨까요? 임대인은 화가 나서 월세를 내던지 빨리 비워주던지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낙찰받은 집의 점유자는 낙찰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특히 돈 거래도 전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화를 내고 소리치는 것은 또는 억울하다고 사정을 봐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 소유자는 보통 사업이나 다른 이유로 돈이 필요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 소유자가 낙찰자에게 화내거나 하소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전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대출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 책임은 온전히 기존 세입자와 전 소유자가 다툴 일입니다. 낙찰자에게 따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명도시 집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명도는 다음과 같이 접근하셔야 합니다. 2. 명도에 있어서 법은 어차피 낙찰자 편입니다. 법원의 합법적인 규정대로 집을 낙찰받고 주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명도가 가능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괜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낙찰자는 점유자를 내보내달라고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강제집행을 통해 낙찰자인 새로운 소유주에게 집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은 약간의 비용과 시간이 소비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권리를 알고 있어야 점유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상황에 맞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점유자가 법대로 하라고 버티면 시간과 비용을 따져보고 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낙찰자에게는 법이라는 든든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전혀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명도시 집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명도는 다음과 같이 접근하셔야 합니다. 3. 낙찰자가 갑이기 때문에 내가 리드를 해야 합니다. 명도를 하게 되면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적은 대화가 아니라 빠른 시간에 집을 비우게 하는 것입니다. 점유자와 대화를 하면서 점점 끌려가거나 감정에 이끌리면 안됩니다. 낙찰자가 요구사항을 통보하고 명도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나의 집에서 무단으로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이므로 낙찰자가 협상 테이블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 등의 상황을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밀고 나갈 것은 강하게 나가야 명도가 잘 시작됩니다. 사전에 본인이 어디까지 협상해 줄 것인지 정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리드에 나가기 편리합니다. 혹시 대화가 잘 안 풀리면 낙찰자에게는 강력한 무기인 인도 명령이 있으니 본인이 협상의 판을 당연히 이끌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명도가 쓸데없이 길어져서 시간만 버리고 그에 따른 수익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명도시 집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말과 행동을 해서 협상을 리드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살펴보면 명도라는 것 때문에 경매투자를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적인 명도를 위해 기억해야 할 것 1. 낙찰자는 합법적으로 집을 산 주인입니다. 2. 명도에 있어서 법은 어차피 낙찰자 편입니다. 3. 낙찰자가 갑이기 때문에 본인이 리드를 해야 합니다. 4. 낙찰자 편의 conven져서 4. 기상으로 그것은 다 명절히 이끌어. 4. 주인도 또 제가 정리를 풀이랑 하는 것은 repeated 업그레이드 아멘